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필리 ISM 입니다 오늘은 권자두 푸른 이라고 부르죠 푸른 먹을 거예요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고 또 이거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변비에 되게 좋대요 되게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텐데 이거 진짜 젤리 대시대 머크도 되게 맛있어요 제가 냉동실에 잠깐 떠났어가지고 제가 냉동실에 떠났어가지고 약간 새콤달콤 그런 맛이에요 새콤달콤한 약간 새콤달콤 그런 맛이에요 새콤달콤한 우유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오늘 우유가 없어요 권포도보다는 훨씬 훨씬 맛있어요 짠 음 음료 진짠 두융 을 고등학교 님 롯 앙 롯 ær 앙 그 Danny 천천히 먹어야지. 이거 술안주로 제가 보술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이게 술안주로 괜찮을까요? 와인? 모르겠다. 저는 치맥도 이외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킨도 배부르고 맥주도 배부른데 왜 같이 먹는건지. 그리고 치킨은 맛있고 맥주는 좀 쓰잖아요. 맛있는데 왜 쓴거랑 같이 먹는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요. 소주도 회는 진짜 부드럽고 맛있고 막 그런데 왜 그거를 쓴걸로 먹어가지고 맛을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fill 선생님 싱싱싱싱 하 regard 오늘 이상하게 기분이 상큼하고 좋네요. 너는 정말 기분 반가 봐요. 이 옷 없이 좋은 날 있잖아요. 오늘이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산지는 미국. 칼로리는 안 나와있네. 근데 원래 팔린 과일이 칼로리가 높긴 하죠. 휴통기한이. 휴통기한 2016년 7월 10일까지. 으음. 여덟. 아냐. 그리고 사람은 좋은 날이 잘라냐라는 것 같아요. 그냥.. Toby. 필수 이거 원래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 이게 하루에... 하루에 몇 개지?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데요? 왜 그런다고 그랬지? 아닌가? 왜 혼자 말했어요? 아 배탈이 난데요? 실제로 배탈이 다 맞다고 그러네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저 이거 한 통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설탕 들어간 건가? 이게 설탕 없이 그냥 말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라진 거잖아요. 거의 천연이잖아요 천연. 그래서 설탕 넣고 만든 젤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설탕으로 만든 젤리에 탕탐 달기가 질이 달라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설탕은 다 같이 먹으면 됨 굿굿굿굿굿 works. ㅎㅎㅎ 홍 김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자꾸 뭘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이렇게, 뭐 해야겠다 하고, 만약에 컴퓨터를 켜서 뭘 해야겠다 그러면, 컴퓨터 켜고 나면 내가 뭐 하려고 하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런 거지? 자꾸 저보고 그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오늘 하루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비닐떡이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렸어요 이거를... 샐러드 yoga 여러분, yoga, yoga yoga, i'm going to go to yoga 껍질은 좀 씻는 맛이고, 속에는 쫀득쫀득, 쫀득쫀득. 쫀득쫀득하니까 무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치아에서 꼭 붙어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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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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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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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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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앞니에 붙은 것 같아. 치아,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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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흑미를 벗기고 흑미를 살짝 잘 섞어줘 흑미를 벗기고 흑미를 벗기고 흑미를 잘 섞어줘 흑미를 다 넣어둬 boom-boom-boom-boom-boom-boom-boom? ㅋㅋㅋ 확. 그러니까 여러 torrent 분홍 그만먹어야 되는데, 언제 얼마나 녹화를 했을까요? 얼마나 녹화한거지? 한개만 더 먹고 끝내겠습니다. 저 3D5 마이크 너무 갖고싶어요. 요즘 너무 갖고싶어요. 최근에 마이크가 자꾸 영상에 잡음을 넣는 것 같아요. 찍을때는 제 귀로 잘 안들리거든요. 그런데 녹화본을 딱 들으면 이상한 잡음이 들어가요. 편집으로도 어떻게 할수 없는 마카롱이상. 제가 마이크 두번 떨어뜨렸는데, 그래도 화가 난거 같기도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아 그거, 시크릿. 뭐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하여튼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이제 3D5 마이크 프린트해서, 천장에 붙여놓고, 웹밥마다 자기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야겠어요. 3D5 마이크. 빨리 가게 해주네요. 한 입안에 붙여놓고, 왕창에 붙여놓고, 날값우고, 인값우고, 마이크가 흥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분UM2 제가 예전에도 중학교 땐 가고 중학교 때도 디카가 너무 갖고싶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그때도 믿고 바탕화면에 디카 사진을 해놨어요. 갖고싶었던 디카 사진이에요. 그게 그때 6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얼마 안 이따 아빠가 사주시는 거예요. 디카를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아무 아빠가 바탕화면을 모시고 사주신 거겠죠? 아, 난리 났다. 아, 다 먹은 거 같고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셔요. 꿀잠.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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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